와 부장변화 뭐야 내 투어다 체력 왜 투어다 뺏어 씨 어 주어져 조금 Saw 뺏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? 뭐? 쓰레기 예바라고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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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금담소 오리알콘 고운다 가짐세이 저분특 골칫거리버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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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? 뭐? 졌단계. 이맙. 처음부터 나오니까. 첨탑이 힘들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? 진짜 걔 너무하네. 쓰레기 게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800원짜리 게임 수준 5. 첨탑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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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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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아씨. 방어도 1 더인 줄 알았네. 죽지 말라고. 꼬리도 주네. up to...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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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왜... 어둠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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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음 요정 맛있고 땡쟈 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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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됩 딩 딩 딩 딩 딩 딩 딩 딩 2 케르벨 저도 이딴걸 전략과 반사 존버 전략과 반사 존버 전략과 반사 존버 불안합니다 고기 하나 더 주고 빨리 대응 안주어 다이어트 하려고 칼로리 적고 포만쌈 있는 뻥튀기를 먹고 있습니까? 물론 아이스크림과 누텔라를 약간 첨가하니 꿀맛이네요 네 인생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 으으 엌 어 중사장님만큼 상점에서 돈 썼으면 주판이나 방사신경이나 전약가 가지고 상점 주인이 찾아와야 하는거 아닌가요? 내가 왜 박상 안뒀냐 개꿀인가? 자아 자두과자 후후 호호 절 찾으시길래 몰래 붕괴들고 찾아왔습니다 네! 닌 빈털털이!! 쌍혹빈 아 어떡해 이러냐 게임이 거세갔네 달팽이 잡는 것도 힘들겠다 달팽이 잡는 것도 그렇고 달팽이 잡는 것도 그렇고 저에게izza 괴물이 gezlut 후에 점검까 경고 날쌍한 아씨 들어가면서 깜빡했다 그저 저놈 이렇게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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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잔상입니다만. 아, 왜? 나쁜 놈아. 아, 아니, 둘 다 흰색이라 헷갈렸네. 아, 아, 색이 아니었어야지. 카드마다 퍼스널 컬러 있어야지. 똥개미네. 똥개미네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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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배 눈물의 꼬리 완넘